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지아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가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하고 10월달까지 그 다음에 거의 연말까지 일부러 외부 강의들을 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많이 진행을 할 것 같고 또 이제 새로운 강의들을 좀 추진하려고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벤트로요. 그 질문 중에 하나 또 질문이 세 가지 정도가 되네요. 좀 많은 질문인데 또 저도 고민을 했던 질문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 스타일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빠르게 들으시던지 아니면은 빨리빨리 건너뛰시면서 들을 것만 이렇게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편집을 별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예킹 분야에서 첫 번째 우리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그 전 제가 바로 금방 올렸던 그 영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고 방향을 잡으면 좋았나. 요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할 것이 다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그래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안 분야에서 경력은 좀 추천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추천을 통해 가지고 많이 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준비한다라고 할 것은 이제 뭐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사실 모예킹 분야로만 따지면 그렇게 크게 준비할 것은 없거든요. 그 경험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좀 달라요. 또 이제 또 중견기업 또 이제 대기업 뭐 이렇게 또 다른데.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50명 정도 전후로 이렇게 이루어진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제 영세업자 저희 회사 같은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도 있겠죠. 그런데 이 우선 중소기업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주위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작은 기업들 아니면 중소기업들 이렇게 취업하는 것을 보시면은 뭐 영어나 그런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준비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뭐 보안 분야에서도 학력이 중요하다. 아니면 이제 영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불안한 마음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이제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기사 자격증. 정보처리 기사나 아니면 정보보안 기사나. 특히 이제 정보보안 기사는 또 언젠가는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직할 때나.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제 뭐 영어 같은 걸 굉장히 이제 고급 레벨로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학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제 스펙 쌓기를 좀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면접들, 면접관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도 학교에 관해서는 그렇게 신경들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4학년의 잘 다녔냐. 졸업 애정자냐. 아니면 이제 기사 자격증 같은 거 혹시 있나. 나중에 뭐 이렇게 투입 프로젝트 투입될 때 문제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이렇게 봤을 뿐이고 나머지는 그럼 뭐를 봤냐. 기술적인 능력들을 좀 많이 봤죠. 특히 이제 지원했던 이 친구가 바로 이제 팀원으로서 팀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팀원을 데리고 저는 일을 같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팀원이 이제 웹패킹이나 이제 모바일 애킹 같은 거로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 기술 능력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친구가 준비했던 어떤 보고서들. 그러니까 프로젝트 형식으로 뭔가 팀 프로젝트나 개인 프로젝트 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 결과와 보고서들을 보시면은 딱 판단이 돼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또 이제 방향을 잘 잡고 공부를 했는가. 이런 기술 능력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때도 이제 몇 가지 물어보면은 뭐 많이 물어보지 않아도 한 3, 4가지 정도만 딱 물어봐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제 모의 애킹 분야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전혀 이제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하고 이제 모의 애킹에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딱 판단이 돼요. 굉장히 빠르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능력들을 먼저 보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이나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고객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현재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이제 뭐 공공기관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학력들을 보는 그런 고객들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는 이제 팀장님이나 이제 부서장님이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평가에서는 그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CTF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저기 금융보안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CTF 형태처럼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좀 심화적인 그런 면접들 뭐 토론 면적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했던 거를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뭐 토론 면적이나 그런 것들까지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뭐 SK 쪽 계열사도 있을 거고 LG 계열사도 있을 거고 삼성 계열사도 있을 거고 그런 쪽이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기업은 고로한 메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토스 같은 거나 쿠팡 같은 거나 그런데도 어차피 대기업으로 이제 막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음 토스가 맞나? 토스는 대기업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발자분들이 이제 몸값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보안 전문가들도 이제 초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카카오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이라고 하는 것을 뽑지만은 사실 그 정도 연봉들을 이제 좀 주려고 한다면은 이제 당연히 신입 같지 않는 어떤 중고 신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가요? 아무튼 좀 경력을 가지고 신입으로서 이제 지원을 했던 사람들을 좀 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봉이 높잖아요. 우선 연봉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학생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뭐 중간에 집에서 좀 찍기 때문에 제가 편집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저희 딸이 지금 계속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았고요. 저 편집 안 해요. 절대 편집 안 합니다. 저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소기업과 대기업 좀 차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신입으로 갈 때는 이외에 질문한 대로 이제 적성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적성검사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 통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적성검사 준비하는 데 좀 많은 시간들을 거리고 많이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이요. 근데 얘가 더 얘는 이제 통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시험 통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필수이기 때문에요. 각각 회사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사실 기술 능력이요. 대기업도 똑같아요. 대기업도 기술적인 능력들을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대기업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뭐 얘기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선 기술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왜 그러면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이제 컨설팅 대기업 중입니다. SK실러스 같은 경우나 안넷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의 대기업처럼 움직이는 건데 그런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거기는 컨설턴트 중심으로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대기업에서도 똑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사 계열사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이킹을 많이 합니다. 자사 서비스만 가지고 모이킹하는 조직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 삼성 SDS 같은 경우 LG CNS 같은 경우 SK CNC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이제 계열사들에 대해서 보안들을 또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계열사들에 대한 모이킹도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모이킹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우선은 웹핑킹을 할 수 있냐 시스템 웹핑킹을 할 수 있냐 리버싱을 또 할 수가 있겠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그 서비스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는지를 기술적인 능력들을 보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LG 전자 같은 경우나 삼성 전자나 그런 쪽으로 가면은 IoT 기기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모이킹 인력들이 정말 그 기술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중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어떤 것을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를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죠. 한번 이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영어 시험도 좀 봐야 하는 부분도 영어 시험 관련된 평가들도 보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이라고 한 것들도 하나 이제 평가로 들어가서 뭔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죠. 이력서를 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사실 공채 신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경력은 이제 좀 다르네요. 왜 그러냐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영어 시험의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경력은 그 경험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하는 거 구인 공고를 좀 보면은 신입을 뽑을 때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경력자를 뽑을 때하고 다르죠. 내가 이 지원하는 사용자의 필수 능력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맞게 내가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소스코드 진입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시스템과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경력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능력자들을 이제 뽑는 거예요. 기술 능력자들을 뽑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면은 거의 바로 연봉 협상들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력자를 뽑을 때 오히려 더 빨라요. 이게요. 그 시스템들이 신입을 볼 때는 하나하나 다 기술적인 것들도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류 검토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도 검토하겠지만은 경력자 뽑을 때는 우선은 경험하고 면접을 봤을 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 이게 경력 증명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이제 검토를 하고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자리가 그만큼 많이 나오진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올 수가 있고 그 자리가 모의익힌 분야는 특혀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군가가 나가야만이 또 자리가 남는 그런 상황들이 TU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경력으로 지원할 때 사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뭐 신입으로 할 때는 보통 이제 강사들의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을 하죠. 내가 이제 뭐 저도 저희 학생들이 뭐 이렇게 추천서들 많이 써달라고 하거든요. BOB가 BOB 추천할 때도 추천서 많이 써달라 아니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추천서가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강사님들을 활용을 많이 하게 했죠. 근데 이제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선후배들을 좀 많이 이제 네트워크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 그러니까 뭐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A3 시큐이티에서 고의익힌 컨설팅팀을 했다면 뭐 그 이전에 같이 이제 일했던 팀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선배들이 대기업으로 먼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배들이 또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경우로 가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갔어요. 이게 대기업하고 금융권을 저도 이제 추천을 받고 물론 추천을 받은 것은 이력서 통과일 뿐이죠. 이력서 한번 통과하고 면접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면접을 볼 때는 이제 제 능력을 보는 거죠. 기술적인 능력과 이제 앞으로 이러한 회사하고 맞을지 팀원들하고 맞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팀장님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네트워크들을 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내가 뭐 쌓는다 아니면 네트워크를 뭐 그 많은 사람들을 알고자 한다면은 사실 자신이 먼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네트워크가 쌓이는 것이 아니죠. 뭐 어디 가서 이제 술자리를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술자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든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 선배가 이 친구하고 좀 만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술자리를 좀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맞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식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누군가 가가지고 우리 술자리로 한 번 가셨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가 쌓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민망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먼저 활동을 좀 많이 해보시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단지 그런 업무만 한다면은 회사 업무만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경험을 쌓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활동들 세미나를 가가지고 발표를 한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일했던 업무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했던 것을 블로그나 이제 책을 쓴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먼저 하게 되면은 어차피 모든 분야들은 서로 좁다고 합니다.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많이 알고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한 건너서 아는 알잖아요. 보안 분야만 그러지는 않죠. 개발 분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누가 또 잘한다 누가 뭐 한다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보안 분야도 다 똑같아요. 보안 분야에서 또 이쪽 분야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잘한다. 뭐 이쪽에서 비오비 출신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웬만큼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나 그런 것들도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들을 들여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선배들이 먼저 연락을 온다거나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 분야 누구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잘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때 이제 네트워크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추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 대개 지금 현재 이게 신입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경력자인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뭐 학생분들도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좀 많이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뭐 고대인진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블랙헥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킨대회 나가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쌓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꾸준히 활동을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단 뒤에 진급을 위해서는 뭔가 학력이나 회사에 대한 열정들을 보이는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요 열정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업무를 되게 잘한다. 그 열정이 아닙니다.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학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학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학사이고 이제 지방대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살짝 있긴 있는데 사실 그냥 학력을 채우지는 않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급을 위해서 이 학력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이제 부서장님이나 본부장님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학력들이 이제 서박사 그 다음에 뭐 스카이 쪽으로 대학원을 좀 더 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요건 이제 경력 지금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금씩 학력들을 키우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같이 쌓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많이 하죠.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네트워크나 아니면 논문이나 뭐 이런 것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점점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열정들을 보이는 노력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뭐 회사 업무를 또 더 잘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플러스 이제 팀장님이나 부서장님하고 이제 잘 맞냐 그리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어떤 뭐 골프를 친다거나 어디 놀러간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주를 예 주를 쓴다고 얘기하죠. 저는 사실 금융권에 있을 때 요걸 잘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요걸 영상 보신 분들도 뭐 저거 같이 회사에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거기 가서 뭐 진급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업무 그 업무 자체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금융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활동까지 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이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한다면 제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포기를 하고 진급도 포기를 하고 그냥 과감하게 제 할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회사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임원까지 하고 싶다 아니면 팀장까지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열정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 경험담을 좀 준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면은 뭐냐면은 대기업 갈 때는 분명히 영어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성검사들이 부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회사마다 다르다. 요거는 제가 회사마다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것들 시험이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 구인 광고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 능력이다. 우선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 해킹에 필요한 웹해킹, 모바일 해킹 그 다음 그 회사 서비스에 맞는 어떤 것들 뭐 IoT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나 이제 코인 거래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대면 거래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